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아아악 먹무가 먹무가 오늘따라 왜이렇게 귀여워 그럼 평소엔 안귀여웠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한데 놀리는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아양 떨고 가식 좀 부리지마 놀리는 것 같다는 거 씨밭 개같게 어후 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회사에 썸남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나만큼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 별걸 가지고 속상하다 하네 아이고 어 그게 대수녀? 아니 진짜 좋아하는데 회사에선 일만 해 딴 생각하지 말고 어 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아 먹몽아 여름엔 왜이렇게 더운 걸까? 그럼 춥겠냐 더운 게 당연한 거지 어 아무튼 나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더 좋아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 추워 어 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나 오늘 회사에서 완전 호구 될 뻔 했잖아 니가 호구짓을 했나 보지 아니 생각없이 팔 줬다가 완전 혼났잖아 언젠은 니가 생각이 있었니? 아무튼 진짜 회사 생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때려쳐 때려치기 싫으면 그냥 참고 살던가 어후 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먹몽아 회사에 썸남 이가 줬어 진짜 이쁘지 않아? 좋겠네 근데 왜 줬대? 너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좋았는데? 아무튼 이거 각 아니야? 그렇긴 한데 원래 그런 거 다 서로 그냥 주고받고 그러지 않나? 넌 과몰입 아냐? 에이 어후 우리 집 개스키 소시오패스 그래서요 저희 집에 있는 먹무이가 저를 참 참섭하게 한단 말이죠 아 막 말을 참 입에 걸려라도 문 것 마냥 하하하 괜찮아요 페지토씨 세상에 나쁜 개는 없으니까요 하하하하하 우리 집 먹무이는 소시오패스 오오 니가 그 먹무이구나 귀여운데요 저기 죄송한데 사람 놀리는 거예요?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귀엽다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누구를 귀엽다 뭐라 하시기 전에 거울 먼저 보시고 본인이 그거 평가할 수 있는 껀덕씨가 되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오 개새끼인데 우리 집 먹무이네